지금 누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! 얘 너 정말 매력있다 처음에 나 가수를 하려고 했어 요 내 몸동장 모두가 요 프리스타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사장님 사장님을 위해서 일단은 일단 나가세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오라고! 손끝도 될 수 없는 선언 이뤄서 근데 늙게 갔다와가지고 지금 가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내가 공찬 게 있다면서 내가 고마운 건 나는데 나도 열심히 살고 싶었고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들은 직접 먹을 수 있어? 어? 진짜 내가 눈 바로? 뭘 사랑도 못하는 바보 못나서 너무 못나서 눈물만 삼키는 바보 조금만 잘났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 대신에 널 웃게 할 텐데 못나서 너무 못나서 가슴만 찢기는 바보 이런 내 모습이 억울해 미칠 것 같아 널 웃게 하는 좋은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어 널 사랑해 네 앞에 서면 나는 더 초라해져서 감히 난 손끝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너만 볼 수 있다면 그저 난 여기 있을게 모든 게 부족하지만 언제나 너의 뒤에서 못나서 너무 못나서 사랑도 못하는 바보 못나서 너무 못나서 눈물만 삼키는 바보 조금만 잘났더라면 조금만 잘났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 대신에 널 웃게 할 텐데 못나서 너무 못나서 가슴만 찢기는 바보 이런 내 모습이 억울해 미칠 것 같아 아저씨 아저씨 뭐해요 지금 아저씨 식당 섰어? 저 지금 인정하고 좀 알아봐달란 말이야 알아봐달라고 아저씨 식당 섰어? 그 사람 대신에 널 웃게 할 텐데 못나서 너무 못나서 사랑도 못하는 바보 이런 내 모습을 억울해 미칠 것 같아 끝일 것 같아 널 웃게 하는 좋은 그 사랑 내가 되고 싶어 널 사랑해 엄마,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제가 노래도 이러고 있지만 저희들은 엄마의 사랑이다 그냥 내 외부 뵄우ogens 이를 이둤이 무리를 해서 Partners 다 덜 이 정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